야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아 이거 아닌데 맞아요 그거요 아니에요 왜요 뭐가 아니에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데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에요 아니 왜 이걸 띄어쓰기를 왜 안 해주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읽는다니까요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이렇게 요즘에 읽는다고 옛날에 이렇게 이거 옛날 거 옛날 거 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적 사람인 거야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됐어 넘어가 수요일 저녁 생방송 데니스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또 지내고 있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죠 아 그래요 나는 막 훅 지나가는 것 같던데 아 저도 그래요 근데 여기 써 있기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길래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힘든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투어도 계속 아직 진행 중이고 연말에 이제 또 계속 뭐 스케줄도 있고 앨범도 이제 내일 나오고 막 준비 막 하다보니까 금방 금방 가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약간 살짝 지금 좀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 가지고 목이 좀 잠겨 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가요 먼저 갈까 왜 온 거야 나 좀 보내주면 가지 나 혼자 해도 되는데 너 아픈 거 난 싫어 갈게 안녕히 계세요 안 돼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가는 데가 그 표정이 너무 밝아 아프면 그냥 진짜 아픈 것처럼 가야 되는데 아니 이미 생방 다 나갔어 안 돼 안 돼 그리고 너 가슴 아픈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이렇게 목 목 목 목 목 지금 가슴 아픈 게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다 틀렸어 그럼 일단은 뭐 좀 해볼게요 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루도 안 남았죠 드디어 저희 슈퍼주니어 신곡이 내일 공개됩니다 와 신곡이 드디어 내일 공개가 됩니다 네 네 내일 데니쇼에서 새 앨범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자 우리 별림들 만간부 아 아 내일 그래서 걔가 오는 거구나 귀현이 우리 앨범 홍보하러 귀현이 근데 앨범 홍보 그런 거 잘 안 왔는데 아 열심히 안 할 거 같은데 그럼 우리 둘 중에 한 명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우리 둘 다 안 나와볼까 한 번 귀현이 왔는데 그냥 혼자 있는 거야 그런 그림 너무 좋다 자 일단은 힘차게 데니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별림의 사연을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닉네임 라면덕후혁재님 안녕하세요 저는 365일 밥 대신 라면만 먹고 살 수 있는 찐 라면덕후 별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라자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제가 라면 먹어온 짬바가 22년인데 글쎄 20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췄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혁재오빠도 라면 덕후시니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보내봅니다 라면 박사잖아요 라면 박사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먹는 라면만 먹고 이렇게 막 종류를 많이 알거나 이것저것 먹어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혹시 몇 문제 맞힐 자신 있어요? 20개 중에 어떤 거에 관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죠 그럼 솔직히 좀 자신은 없는데 아니 20문제 중에 해볼게요 일단은 아니 아니 20문제 중에 몇 문제 이상 맞추면 15문제 맞추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 야 진짜? 나와 아직 진짜야? 이거 드릴게요 야 라종세? 라종세 이거 안에 진짜 들어있는 거죠? 네 오케이 오늘 들어가서 라면나 먹어야겠다 이거 바로 드릴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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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열다섯 문제? 네 아 센데 좋습니다 한번 뭐 여기서 하는 건가? 아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리면 돼요? 네? 내리면 되는 거예요? 네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아 시작하기가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렇게 보고 맞추라고? 아 이거는 나도 자신 있지 이거는 무조건 그거잖아 이거 자신 없는데? 기다려봐 아 이거 아 이거 나도 하고 싶다 이거 넌 뭐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농심 신라면이지 신라면 건더기가 이렇다고? 건더기가 있잖아요 버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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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다른 건 또 아니 무조건이야 면발이 딱 크잖아 나도 신라면이라고 생각하긴 해 고춧가루가 위에 세 개 딱 있잖아 신라면 가자 일단 신라면 신라면이지 꼭 맞았습니다 와 이건 뭐예요 하 아 이거는 일단 너구리는 아니고 아 이거는 장관국수 아니고 연락은 아니고 이건 맛있는 라면 삼양라면이죠 삼양 맛있는 라면 오케이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도 이거는 아 이거는 그거잖아요 뭔데? 이게 안성탕면이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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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이거 아니야 안성탕면은 아 맛짬뽕이다 아 야 야 장난해 지금? 야 왜냐면 이거 틈새는 아니야 일단 아 틈새야 아 틈새 더 빨갛지 나는 틈새라고 할게 더 빨갛네 어차피 은혁씨 거니까 맛짬뽕으로 아 맛짬뽕 먹어본 적이 없어 시간 없대요 바로바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맛짬뽕 아 거봐요 아 기다려봐 아 이게 뭐야 이거는 그거네 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보고 어 답이 이거네 하면 여기가 있어 나는 이게 와 종류를 몰라요 사실 진비빔면 어 이건 3번 그래? 이게 뭔데 아 이거는 참깨지 아 야 이거 이거다 칼국수 둘 중에 하나인데 농심 멸치냐 후루룩이냐 그니까 딱 봐요 후루룩 먹게 생겼어요 아니면 멸치처럼 생겼어요 멸치는 없잖아 후루룩이지 그러면 후루룩 너 왜 알고 있는거야 몰라 나 왜 알고 있는거야 야 니가 더 잘 아는데 종류는 그럼 이게 이제 아 이건 꼬꼬면이다 꼬꼬면 아 아니야 면발이 두껍지가 않아 꼬꼬면은 미치겠네 그냥 면발이 이건 짜파게티네 아니야 사천이야 사천 근데 왜 이렇게 사진이 허였냐 이게 이제 저거야 간짬뽕 아 이게 1번 1번 1번이야 1번 이거 사천이 아니다 이거 짜왕이다 아 아 나 이거 못봤어 밑에 있는거 이건 너구리 너구리는 알지 아 이거 진라면 진매 맞지 난 이것만 먹는다고 사실 이게 아 이거는 이건 딱 난 몰라 4번 맞아 뭐야 너 나 진짜 다 맞출거 같아 이거 너 맨날 라면 먹지 솔직히 뭐 여기서 막 운동하는 척 하면서 라면 자 이거 짜왕이다 아 진짜 장이다 진짜 장 어 이게 아 무파마에요 아니네요 밑에 있는거 못봤어 이게 말이죠 이거 너구리인데 아냐아냐아냐 야 이거 다시 말했잖아 아 너구리다 어 1번인가 봐 1번 1번이었어 아 얘는 뭐야 얘가 약간 스냅면 같은 아 맛있는 라면이다 검덕에 많이 들어간 아니네 큰일났다 이게 칼국수다 이건 딱 봐도 칼국수 느낌이 아 마지막이다 이건 짜파게티지 짜파게티다 내가 먹는건 맞춰 근데 나는 다른건 모르는데 이제 결과를 분석중입니다 아 11개 맞췄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종류는 잘 몰라요 제가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큰일났네 맛있게 야 전 생라면으로 먹을게요 라면 매니아네 전 생라면으로 먹을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알아 몰라 근데 너무 그냥 아니 종류를 많이 안해 내가 어떻게 알지 종류를 많이 안해 아 이제 아쉽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아쉽고요 일단은 저 들어가서 그냥 알아서 끓여 먹을게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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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